오늘 아침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초속 10에서 14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돼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바람에 물건이 날아가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가을에 뼛이 내리쬐면서 낮기온이 어제보다 높아 일교차가 6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일본 규슈부근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일 것으로 예상돼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레이십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18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특보는 주말까지 장기간 이어질 걸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동풍기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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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